아쿠마! 아쿠마! 미쓰! 미쓰! 군더더! 스쿠이! 네 얘기 들었어요 와 11영수는 쩐다 사쿠이! 사쿠이! 사사사사쿠이! 사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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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꼼보 지린다! 신박한 꼼보! 사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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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보 장난 아닌데 사쿠이! 이야 뭐야 낙법을 안 했다 낙법을 안 했다 나이각기아! 나이각기아!!! 아아! 아아! 미쓰! 모소게! 사쿠이! 글TH 워어어어어 따라가켜 와 존나 아파 야 딜처를 조금만 모아도 이게 카운터가 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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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발 존나 힘들다 모두 죽어라 오 와코나 존나 잘한다 이거 장난이 아닌데 저거 또 망했다 너 망했다 저 옛날에 뜨지 않았나? 저 옛날에 카운터 나무 뜨는거 아니었나? 어 안 뜨네 이제 안 뜨면 쓰레기 아이가 저 옛날에 카운터 많았으면 더스도 났어 진쓰지게 왜? 좀 사귄긴 해도 그래도 뭐 카운터 없을 정도까지는 아닌가 좋은 기술이야 아아 하긴 존나 좋았지 하긴 존나 좋았지 하도 아쿠마로 안 만나니까 저게 뜨는지 안 뜨는지도 몰랐네 어 하도 그래서 아쿠마가 안 보인건가 하긴 아쿠마가 존나 안 보이긴 안 보이더라 패치가 된지도 몰랐네 어 아 아 아 아 아 자, 뭐지? 아, 불장부 들케 들어가요? 어우, 몰랐네 원래 들케 안들어갔잖아 아 이거 막히면 존나 아프네 아 거의 6호에 난다요 새가 난다요 아 존나 아프다 형 깐보 지리타 왜 때려 맞는거야 아 깐보 왜 때려 맞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이것이 바로 콩리의 압박이다 미친듯한 어택이다 근데 뒤로 오른손 왼발 이건 못쓸 것 같다 뒤로 오른손 왼발 가드시키면 짠발 아도겐 들어가니까 존나 무섭네 짠발 아도겐 환상하겠네 짠발이 발동이 몇이지? 혹시 짠발 13, 14 이런거 맞고도 짠발 확정인가 내가 하단을 가드 안해서 맞으면 에이니까 말 아쿠마 어떻게 컴보를 쳐져있어 내가 아쿠마 왜 못하는줄 알아요 덕골릭이 좋은데 내가 아쿠마 못하는 이유가 저 컴보를 못써 아무리 연습해도 안되더라고 아쿠마 전 아쿠마 한 번도 해본적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고 아쿠마 암회 오예 기 날리고 기 날리고 좋아요 갱북까지 안했을까? 아예 느낌 많이 안했어 낮까지 와 이불로 늦게 썼는데 딱 나올 때 좀 맞출랬는데 아 되네 나이스 대시 실패 실패는 죽음이야 아 저게 하단 강발 때리면 악마발 때리면 플러스 5거든요 왼발 때리면 발동 13이라서 무조건 이겨요 개기면 안 돼 악마발이 진짜 좋아요 저 빠젯트가 악마발 빠젯트라고 부르겠지 빠젯트 때리면 이득이 높아서 엄청 좋아 내가 봤을때 이득은 3으로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엄청 좋아 이게 잘했지 어어어 케이오 빠앗 라운드 투 파이트 아우, ㅈㄴ 빠져네 아우, ㅈㄴ 빠져네 도대체 갬부? 실성 원 때는 찍기 어렵지 않았나? 내가 갬부까지나 열심히 했나? 아우, ㅈㄴㄷ 아우, ㅈㄴㄷ 왜 난 킬을까? KO BAAAAA 리피시포 배 미스슨 龜숯고 여기가 크니까 간딜라바라 몰라요 갬부치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리가 없네 아 이거 안 맞은거 같은데 허 쩔어버린다 나쁘지 못해 아 이게 약간 이지돼 3타를 하단이냐 중단이냐 하하하하 괜찮아 아 이게 게임이냐 나 호의가 좋아하고 벽으로도 잠깐 태냐벽으로 아 미수 하지만 기가 없어요 기가 없어요 또 어 안 돼 아 아 아 뭐야 이거 확정이야 저거 저거 왜 쓰는거에요 근데 저 확정 아닌데 왜 쓰는거야 그 가까이 갈라고 쓰는거야 아니면 저게 극기상한거 확정인가 왜 쓰는거지 쓰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유를 모르겠네 뭐 이유는 알아야 될까요 모든것엔 이유가 다 있다 왜 레아가 나온거지 가까이 팍 붙으려고 쓴건가 아 아 기상충나단 그리고 보니깐 허초도 백점브를 해야되니까 죽기나단 같은데 모든것엔 이유가 있지 안 돼 안 돼 사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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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극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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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겁나 아프네 얘는 막히면 너무 아파 그렇지 이거 이거 노렸어 약간 일어날 때 왜 이렇게 힐 야 도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셔서 오 오 오 오 오 오! 으로 snus 줄 이 사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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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lore 함 그iałem 음 are wirca 하하하하 으아아어우워아아아아! 이거 피는구나 아아 장궁 엄청 무서워 낙법을 안 추게 해야 하증인가 보다 아아 짠 바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저게 옛날에는 저렇게 걸리면 거의 튕겼잖아요 근데 요즘 서버가 불안하지 저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난 안 튕길 줄 알았어 사버가 불안전해요 뱁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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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쌓고있어도 측면 벽 rang이 되니까 쌓고해둬 대기 떼고이도 무섭네 저게은 없네 다큐이 도로 뺨 뺨 뺨 아 뭔가 망했다여 뭔가 망했다여 와 더불어커 나오네 아 이거 합창이가 야 커키 했다고 와 와 아 끝까지 앉아있다여 입으로 가장 큰 거 안 버렸는데 난다여 새가 난다여 아니 난다여 난다여 새가 난다여 망했다여 저것도 망했다여 비싯 한글자막 by 한효주 팩! 빠앗 라운드 3 파이트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앗 나 혼자 게임한다 와 존나 내겠다 이거 거의 콤보 테스트인데 으아아아 완벽했다 이것이 바로 앵풀랍니다 벽공방 벽돌리기 완벽하다 이것이 바로 앵풀랍니다 아 원잼은 아닌데 저게 완벽하진 아니더라고 바로 때리면 빗나가 조금 있다가 때리는데 근데 조금 빗나가면 이거 바로 골키도 탁 하는 거 있잖아 어 그것도 약간 가위바보여 물론 뭐 다른 캐릭보다 좋은데 100% 파인은 아니에요 나도 잽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그래도 뭐 좀 유리하긴 하지 어 100%는 아니야 근데 다른 일반 캐릭보다는 유리한 과정이야 보우키도 파이퍼도 있다 아 sper을 찔러서 내가 먼저 때리네 아 싹후이 존나 멀리 나라네 아 싹후이 존나 멀리 나라 뚝배기까지 깨져버리네 싸쿠이 어우 싸쿠이 저게 나온단 말이야 저거 잼 노리는거잖아 맞죠? 저게 잼 노리는거잖아 싸쿠이 싸쿠이 근데 뭐 저를 따지면 또 나는 또 앉아서 띄우면 되는거고 그냥 서로 가위바위보 싸웁니다 어? 왜야? 아 아 와 저기를 만났다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역가도 뭔데 방금 어 에마젠이 대단하네 뭐 그런것도 노리고 아 노린거 아니에요 방금 역가도 뭐였어 와 와 와 발동이 안되냐 아 벽에 가니까 역시 아쿠마는 가벼워 소로 벽에 걸리면 끝나는거야 소로 벽에 가는 사람 끝나는거야 레버놔야지 역시 원조 벽아빠 아쿠마 무서워 이분 보니까 또 아쿠마 장인이네 누군지 몰라보네 존나 잘하네 일단 압박에 군더더기가 없어 콤보 실수도 잘 안하고 깜보 실수도 안하고 아 브로스는 안가서 아 아 금 탁 오 하 어어 선이 기가 하 하 틈 왁 으 아 야 이거 은근히 좋대 방금 짠소 피하고 때리는거 맞죠? 바채트는 들어가는데 짠소는 안들어가 신기한 마법의 리치 짠소는 리치가 안되고 바채트는 리치가 되고 아 이게 게임이야 와아 짱파 정답없었네 어? 아이스 안나봐 아 또 키 모으면 좀 안되네 아우 제발 끝났나? 벽하니 아우씨 이거 또 짱파 맞으면 또 끝나는거야 야 존나 강래 강래 아 안되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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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도리도리도리로 당당 두루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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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앤드로버 앤드로버 나 사랑이라는 떠나던 반 나 사랑이라는 떠나던 반 여기를 마주 내 쇼 아우 일단 뭐 빠젯트 막아도 센게 안들어오니까 앙 앙 앙 앙 앙 뚜리야 왓따 존나 머리날라가네 여기에서 짬바라고 사쿠이 이지 존나 무섭네 사쿠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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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불사쿠이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안 끝났다 희망은 없어 희망은 없어 희망은 없어 희망은 없어 아아 아쿠마 쉽지 않은데 벽에서 짬바랑 사쿠이 이지가 옛날에는 아쿠마가 벽에서 중단 벽감기가 없었어요 어 옛날에는 사쿠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게 들키 되더라도 아 옛날에는 사쿠이가 노말 학정 아니었죠 이타 들키 안되는데 진짜 들키 되는데 진짜 중단 벽감기라서 벽에서 무서워 사쿠이 아아 아아 확정인데 무슨 대단하니까 와 벽돌리기 질었다 이것이 애매자 벽돌리기였다 벽돌리기 질었다 내가 본 벽돌리기 중에서 최고였어 정마담도 놀랄만한 벽돌리기 벽돌리기 질다 벽돌리기 질다 여긴 도 Smart 벽돌리기 질다 그 소리가 받다 뭐..뭐 나온거지 오르겐 나갔나 졸라 무서운데 이거 합정입니다 말할거있어 저거 미들빵 밀린 다음에 빠른데치 로하이하면 건져줘요 저거 연습모드에서 연습해봤어 빠르게 써야되 빠르게 로하이 야래야래 학정은 6ARP 이게 학정이고 데시로하이 빠르게 하면 폴을 지더라구 조금만 늦으면 납법치해지고 그사랑이라는 떠나는 바이냐 사쿠이 라운드1 fight 도어어어어어어억 아쿠만은 하나도 안오셨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망했다요. 저도 망했다요. 아 이거 열정패 당하자. 아 속상하다. 스키님 안녕하세요. 저것도 망했다요. 망해버렸네. 은자급 고우케요. 아 혹시 은자 아이가. 하하하하. 아 콤브 존나 잘 쓰면 돼. 은자는 게임 접었네. 하하하하. 깜보력이 장난이 아닌데. 하하하하. 아 이거 존나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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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서 깨어. 잠에서 깨어. 잠에서 깨어나면. 에이틸의 왕자. 잠에서 깨어나면. 에이틸의 왕자. 잠에서 깨 Exactly. 도용. 소용. 정말 안속형. 오우씨. 하하하하하. 짬파 또 무섭네. 짜파 싶어. ㅉ. 전남기 저거 짬파. 어. 잠. 하하하. 이게 게임이야! 1편 단심! 1편 단심이 엄청 쎄다 아 이게 게임이야! 아 또 기아나 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게임이야 아아아 이게 게임이야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 욕망이지 역시 아쿠마 잘하는 사람 만나 보면 존나 무섭다니까 아니 아쿠마 살아있다 무섭다 무서워 아 왜이렇게 느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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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고기 까면 진짜 군드덕이 없이 승리가 엄청 무서워 아 이게 게임이 이게 게임이다 게임이다 이게 첫 건 7이죠? 게임이다 게임 좋아하네 아 이게 게임이다 게임이다 아 이게 게임이다 아 이게 기왕 나오겠어 아 또 기가 차버린다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쓰고 보자 에라이 이이씨 나이스 아 왜 이렇게 렉이가 얘도 마을이야 아이씨 딱 이 약이 딱 3시간이면 딱 좋은데 딱 2시간이니까 근데 가는 거 상관없는데 알트앱으로 좀 안 튕겼으면 좋겠다 야깔다가 다 좀 튕겨버린다 오예 아아아이 아 guerriga 아こう 이 기회를 많이 썼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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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같이. 아우, 그나마 약했다. 약했다, 약했다. 오, 위에 허치면 안 되죠. 아우! 아우, 이게 아닌데! 뚝배기! 이건데 바로. 미스터 타켓 앰미스. 헬로우. 헬로헬로. 싸쿨이. 아따, 멀리도 날아가네. 와우, 거기 한번? 일로 carve. 히히. 이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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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들어가? 이거 15화 아닙니까? 한발 따따따투게나 그거... 어? 근데 왜 안들어가? 늦게 떴나? 어? 물을 노리고 있었는데... 아 망했다요... 저 또 망했다요... 맞췄었는데... 왜 안들어가냐... 긴거는 안들어... 긴거... 그거 세번도 오는거는 14잖아 패치 됐습니까? 짧은거 한발은 15고 세발은 14 아이가? 어? 그냥 잡았다... 어? 아... 어? 14초... 와 존나 멀리에 날아가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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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약했다 와 웰케가 너무 아프다 1편 단심 야 4연패였어 나? 아 나 이즈 봤다 아 사쿠이하고 이즈를 걸어 보네 아쿠아 너무 무서워 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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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끊어야 된다 한 번 끊어야 된다 브라이언 하이하이 아쿠아 어 잠깐만 벽까지 가면 이거 이게 또 벽까지 가면 또 모르시이 아쿠아 으아 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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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피슨 뚜아 이걸 따 아 아 아 아 아 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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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굴람이 약해요 아 미소 까루 이게 게임이야 아 존나 쎄 너 박굴람 저리 가라 아 속상하다 속상하다 속상 이거 왜 안들어가야 아니 박굴람 16인가 아닌데 15 오잖아 아 멜리도 날라 안 돼 아 뭔가 말리고 있는 느낌 아 망했어요 쎄 또 망했어요 기세를 완전히 뺏겼다 기세를 뺏기고 저 또 망했다 이거 또 왜이런다요 망했지 안했다 나리란다요 깍잡아 안 무너진다 야 야 콤보가 그래 이거 누가 정상인데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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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싸움에 준비해 주시옵소서 나의 천하의 엠쿨람이 아쿠마에게 무너지다니 나의 천하의 엠쿨람이 겨う 으으으으으으으ін 으으으으 으으으 вот 으으으 hela 아우 존나 무서워 아하하하하하하 미니멍굴 이건 또 뭐니 아아아아 살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매아아아아아!!! 흐으으으으으으 shotgun 장착 아아.. 존나 무섭네 진짜 어 이거 아 그냥 OK 아아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애마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요 저 주입법에 아하하하하 a하 쉬시니 이게 또 나이피네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구요 난다여 새가 난다여 자아 이걸 또 역전의 시나리오 쓴다 엠아즈 또 엠테이싱이 돌아왔구나 또 이렇게 살아간다 승리의 엠테이싱 어우 저 패딩 안되나 아 이거 아닌데 일편단심 어허허허허허 나이스 오이 아씨 이걸 또 역정의 시나리오 갑니다 아 패링했는데 라차!!! 엠아지 다시 올라간다 그래 이렇게 무너진 엠아지가 아니지 8연패로 강등이라 이거는 이제 소가 없는거야 7연패까지는 가능한데 8연패는 안되지 7연패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8연패는 안돼요 아씨 불 존나 꺼졌네 다시 엠아지 다시 7연성하면 되는거 아이가 사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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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 싸움이 아이씨 스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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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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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창각을 함부로 못쓰겠다 얘는 기모아저 빡치는게 있어갖고 공창각씨 함부로 못쓰겠네 속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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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간ację 속상하 willen 1 be 1 2 crit 1 1 2 2 2 2 2 3 통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라피 스톱 아 나도 8회 연속하면 되는거지 다시 올라간다 나도 7회 연속하면 되는거지 라피 세 2일 법에 으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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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 내 1 12 15 5 시간 ... ... ... ... ... ... 으아아아아아 야 르리기 피닝해야지 야 얘 안들어갈게 우리야 우리야 젠 나쁜 애링 이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야 야 저걸 또 야 왜 안맞네 아우 당겨 아아아아 아이씨 빠챗도 존나 때리고 있어 아이씨 아이씨 오우 개꿀 아이씨 아이씨 다시 올라간다 엠아재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다시 올라간다 무너지지 않는다 4연승이야 뭐랄취 엠아잇 당한만큼 갑박주어야지 7연패 당했으면 7연승 해야지 그게 바로 엠아재지 당한만큼 돌려줍니다 10연승 이미 일꾼던 2연승 4연승 어이여 나이스 너의 길까지 사라지고 빙은 뭐고 이거 아 이게 게임 이거 무시히 뭐 하루 종일 척하냐 어이여 기까지 날아가고 나이스 나이스 베리 나이스 파족이 오용성 가기네 파족의 오용성이다 하하하하 엠마리 위기의 순간 파족의 오용성 빛을 바라라 위기를 모면하는 남자 다시 살아납니다 엠마리 살아난다 위기의 순간 빛을 바란다 위기의 순간 이 게임 뭐야 파이너 시네 그댄 왓 왓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 뭐야 따위가 캬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존나 아파 어 땡이다 이게 캬이니까 그냥 죽어라 그래 그냥 죽자 그냥 어 차려 죽자 그래 다음을 노리자 기에 안 차여주고 다음을 노리자 이게 낫지 이게 더 낫지 뭐하는거야 오예 개꿀 어 야 이거 왜 맞아 와 이거 algunos 존나 무섭네 으 으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values 저노도 아이고 피가 많은건 나한테 내가 내가 그런지 통제 다 먹겠 vicinity 아 context 승리권 마지막 3타 발동해서 맞아버리네 파죽이 5연승이다 에마제 7연패만 당할 때마다 에마제 이제 X밥이네 끝났네 했는데 에마제 안 무너진다 아 6연승이네 에마제 위기의 순간 가난한 남자가 아 너무 못됐어 아 페링 개꿀이다 아 페링 개꿀이다 벽 돌리기까지 좋아요 아 벽 돌리기가 잘 안되네 타이밍이 어렵네 아 굿나 이게 게임이다 달려주세요 진짜 야이씨.. 존나 맞네 야 이거 왜 안맞냐? 야 저거 3타가 마무리 안맞을때 거의 없었는데 어 이게 더 약한거 같아 야 기 두개네 오케이 굿 야 기.. 아 아끼다 똥대면 존나 피부좋아 아.. 아 똥 안되네 아씨 레아 한번 노려볼까 너무 뻔했다 너무 뻔했다 너무 뻔했다 뻔해 뻔해 왕 뻔해 너무 뻔했다 아직 안 끝났다 저까지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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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죽의 7연승이다 벌써 왔다 아 아 뭔가 파일법을 찾았다 에마제 파일법을 찾았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에마제는 항상 받은 만큼 돌려준다 에마제는 저 후원했으니까 병은 안돌려줘 병은 주면 끝이야 다시 내 위 귀여운 에마제 윙크를 드리겠습니다 잉 딴단하지 어 야 이거 앉아서 막아야 야 앉아서 막아야지 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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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야 나 가드 될 줄 알았는데 가드가 안되고 멋지네 아이 무슨 꼼수를 부리다고 마 저것도 망했다요 시청자 50명이 되었네 추측하실게 찾기 저것도 망했다요 나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아 아 아 이건 존나 들키 아프네 아니 하란아 저거 4타 13 말고 13 만들어라 좀 괜찮을 것 같아 14는 너무 들키 되는 애는 나 13 만들어줘 그래 제트킥 이런거 다 삭제시키고 저런거는 13 만들어줘 13 되면 진짜 죽었네 아 아 아 받은 만큼 돌려주고 더이상 돌려주진 않습니다 어 정확하게 받은 것만 돌려줍니다 어 거기 이자 이런거 없어요 야 진짜 7연승하고 마법같이 접었네 딱 딱 받은 만큼 그대로만 돌려줘 신기하네 무기력하게 져버리네 7연승하니까 마치 짠거같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야리야리 야리야리 3타하기 그거 2타해서 보면 되는데 저는 3타까지 쓰고 왔기 때문에 잘 안돼 어 2타에서 맞으면 되는데 보통 적을 낸 3타 다음으로 하거든요 빚을 걸거나 안전하게 쓰진 않으면 와 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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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딜키 실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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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 맞는거 보고 아예 그거 아예 2타 2타 해타하고 3타 2, 3타가 맞는거는 가능한데 3타만 단독은 안돼 카운터 아닙니까 아 아 카라 아 어 아 아 아 아 중요한 건 그렇게 쓰는 사람 한명도 못 봤어 그게 되면 아 있었지 아 그렇게 쓰는 사람 한명도 못 봤어 뭐 안되는데 나락을 보고 막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나락을 보고 막고 있으면 연습모드 해가지고 딱 틀어놔서 나락만 딱 그거 하면 되는데 실전이 있어야지 실전 깡게 이런 거 있잖아 실전에서 쓰냐 안 쓰냐 안 쓰냐 안 돼 뭐야 야야야야 어 아 썼다고 오우오아 기상으로 웨드러 아枠issements 수술가 많네 벽에서 와 벽피쉬 쩔었다 아 순간 좀 실수할 것 같아갖고 어 마타 안 썰랬는데 이야 역시 내 머리가 안될 것 같아도 내 몸이 써버리네 순간 사타맞아도 벽돌리기 안될 것 같아갖고 그냥 안쓸까 하다가 딱 타이밍이 오이래 역시 내 몸이 기억해 벽돌리기 내 머릿속은 야 이건 벽돌리기 실패한거야 하지만 내 몸 자체가 그냥 딱 고마셔야만 벽돌리기 해버리지 홀드기 이씨 애맞은 특하 아이가 나한테 홀드기 맞으면 졸나 아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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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마도 한 번 갇히니까 답이 없네 지금 죽게 빠꾸려면 아니냐고 빠꾸려면 돼 킹을 거의 한 적이 없네 너도 이 벽돌리기 맛을 봐봐 킹도 좋지 마세요 심색이 너무 좋아 아우 뭔가 좀 개길 것 같았는데 아우 아읏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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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4 풋 아 아우 아우 이게 케미가 아아 아 이거 가치 많냐 아이씨 또 내가 7연패 하는거 아이가 아 파쿨라 모독은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어 의견집에 파쿨라 모독 상위 모독하고는 상관없지 어 덩치만 비슷하지 모독하고 다 얘는 조시 계열인데 브루스 계열인데 모독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기술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얘는 조시나 브루스잖아 아 아 와아! 거의 거의 일편단심! 야앗앗앗앗앗앗 미쑥까루 미쑥까루 까루 미쑥까루 달래 미쑥까루 달래 미쑥까루 아따 멀리지 말라고 이게 게임이야 아 이게 게임이야 진짜 게임이 아닌 겁니다 싸쿠이가 진다고 써줬어 아 헐 릭이 여러번 했는데도 해결이 안해 아 다시 7연패가 아이씨 아 야레야레 하누구만 야레야레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에마제 받은 만큼 돌려준다 하지만 다시 돌려준다 문제가 그거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데 또다시 돌려준다 도로아미타보리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돌려주면 안 되는데 아우 존나 무서워 짬파 맞을까봐 존나 때려다 맞아 짬바람바 맞으면 게임은 평균이 되니까 너무 무서워 예예 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이제 안 떠서 너무 좋아 앙 앙 앙 차라리 기 하나 더 쓰고 죽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이겨버리면 더 좋고 하아 씨 벽가임 벽가임 안 걸려 아 씨 벽가임 벽가임 안 걸려 안 돼 이러면 안 돼 기를 채워주면 안 돼 아 이게 게임 이거 내가 그냥 죽어라 기 안 채워주지마 기 채워주면 안 돼 아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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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 붕싱 인전도 하긴 해요. 근데 잘은 안 할 뿐이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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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쓸하구만! 씁쓸하구만! 아 뭐 이거 돼서 끝나면 갈 듯. 원래 새벽 3시에 끝낼려 했거든. 방금 늦게 켜고 한 번 했어. 방금 잠시 고민했던 이유가 아 그냥 그만할까? 아까 그 생각입니다. 방금 늦게 켜고 있겠네. 좀 더 달려야지. 아 근데 누구지? 아픔아 존나 잘하네. 은자 아이가 진짜 은자 같아. 은자에서 아이디받과 은라네. 은하 은하에요? 어? 아니 컴보 존나 잘 쓰네. 은자급인데.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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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지마 나 aergenTERI합 laying다款.. 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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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으아항 어흐 아우 아아아아아아 이게 게임이야 겨울허지 잡으라기 잡으라기 역도 올리기 마무리 되겠고 벽 떨리기 완벽! 이 ㅅㅂ 하! 아니 중간에 존나 멋있는데 마무리가 안됐어 이 ㅅㅂ 깔끔하게 마무리! 아 벽 떨리기 질었다 콩리! 그 ㅅㅂ 겨 trainees피 볼 배 볼 배 볼 배 겨 trainees피 볼 배 다다다다은 다다다다은 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기 наблюд Saya 미 말을 깨enders이 보 배 30초 30초 다다다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잘 흘렸다 와 야 이거 또 이거 짬파 맞고 사망 아닙니까 짬파 맞고 벽강돼서 레아 맞고 졸나 이게 케미가 저 많은 피가 한 방이 된다 사망 플래그 툭툭툭툭 뭐해 아... 어리야 오... 개꿀 아... 이가 아 이게 KB가 엄청 아프네 짬파맛이 엄청 아프네 아프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이건 안 들어가네 절대 오예 기까지 다 날렸다 기까지 다 날렸다 이불로 맞아준 겁니다 이불로 맞아준 겁니다 센스 좋았어 아 존나 빨리 써야되네 여름내 아 또 브로퍼가 나오냐 악마발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강발 나올 줄 알았는데 어 KB 여기까지 해야되겠다 벌써 새별셋이다 아이 끝나지가 않네 월바운드 월바운드 월바운드가 미겔 아 미겔 아니고 빠쿨라 월바운드가 별로 안좋아요 노딜의 중단 아닙니까 그거는 좋은데 이게 행으로 잘 풀려갖고 실제적으로 잘 안나와요 어찌보면 안좋다기보다 월바운드보다 좋은 기술이 많으니까 굳이 월바운드는 잘 안쓰게되지 아 마치 킹으로 치면 육육왼손 싸다고 육육왼손 싸다고 했는데 굳이 공참리를 쓸 필요 없다 육육왼손이 카운터나운 콤보드로 하고 호민기고 그러니까 공참리를 쓸 이유가 없어 똑같이 호민기보다 다른게 좋은게 많네 자 에마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분 누군지 왠지 은자같은데 존나 잘하는데 콤보가 잘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군더더기가 없다는 개념은 솔직히 은자급밖에 없거든 은자급 아니면 은자급 은자 아니면 은자급 도롬나코나 별로 없는데 콤보를 잘쓰는건 잘쓰는데 일단 삑사리도 거의 안나고 뭔가 안정적인 고수인거 같아요 아쿠마가 아쿠마 장인이야 진짜 자 에마제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밤 되시고요 은자님 승수가 저렇게 은자급이겠지 아이디가 모르겠는데 알수가 없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타크 아주쓰고 모두 별로 바꿨습니다 다다른 다다른 어우 진짜 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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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